오늘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서는 육신의 보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새날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기사와 글들이 검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 또한 매우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들과 기사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10년 전에도 꾸준히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글들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뉴스앤조이에서 발표한 기사의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주요 6개 교단 그 당시에 성도들이 최고점을 찍었던 2011년에 비해서 2021년, 딱 10년이 지난 해인데 성도의 수가 176만 명이 줄었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대형교회의 목회자 또는 유명한 크리스천들이 불법으로 자신의 재정을 축제하고 그리고 성적인 윤리를 어기고 세습을 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저 단순히 1년, 2년 쌓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헌신, 희생을 느낄 수 없는 것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을 때 신뢰,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82%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그 더 이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문제의식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궤도를 잘못 틀어진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멸망 가운데 나아가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금은 보아들이 혹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돈과 쾌락 지위와 명예 가운데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합 왕이 이세벨과 바하를 바라보았듯이 그리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호와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열강,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 세상의 기준과 시각을 우리가 의식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감사히 부모님의 기도로 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로 신학을 공부하고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게 열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로말미야마 목사님과 성도님과 교회의 칭찬을 받다 보니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이고 나의 업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의 스카웃을 받아서 큰 교회를 전전하다가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아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의도로 코칭과 상담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연구소에 들어가서 코칭과 사하라를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강의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지갑이 빵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규모 강의에 저를 불렀고 거기서는 교회에서 줄 수 없는 큰 강사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때로는 전임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돈 맛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걸 돕기 위해 시작했던 코칭을 점점 나 자신의 지갑을 불리고 배를 불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그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이 마치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길로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동안 잃었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수많은 열강들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들, 군사력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성벽들이 다 깨어지고 성전들이 회파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의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거룩하니 창조자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거룩하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 거룩하니 되심 창조주요 왕 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경험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지식과 학위들 그리고 나의 인맥과 내가 가진 재산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야 사람 우리를 지금 정복하고 멸망하게 한 저 갈대야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당시 패권국가였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당시 근동의 패권국가로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듯이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도 곧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미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말씀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같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근동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년 전에 더 큰 나라를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가운데 멸망되고 포로로 사라잡혀 있어서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 당시 근동뿐만 아니라 온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 가운데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바로가 다스린 이 나라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도망자고 또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던 늙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은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잡아야겠다 완악한 마음이 생겨 따라가는 바로의 군대 뒤로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차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들어 저 바다 가운데 펼쳐라 그럼 내가 능히 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을 마치 평지와 같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펼치자 뒤늦게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물속 가운데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않아 의심하고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하게 하고 너희가 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18절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너희의 어려움과 고난 좌절 가운데 매여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나의 일 가운데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이거에 한 가지 생각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세일을 통해서 극복하길 원하시는 걸까 세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걸까 혹시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우리의 생각들조차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옛날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몇 명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국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선교를 나갔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성전에 가득 찼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벌써 10년이나 더 된 20년이나 더 된 아니 30년이 더 지난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잡혀서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미화된 과거에만 얽매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젖어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던 그 사례에 젖어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조그만 불편이 와도 내가 조금만 배고파도 내가 조금만 목이 말라도 조금만 이반 백성들이 위협을 해도 저 애국당에서는 그래도 안전했는데 저 애국당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잖아 거기서는 오이가 있었고 참외가 있었잖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에 편안하고 안락했던 때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얽매이고 있다면 그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금 지금, 내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대에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의 포로시기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마른 광야 가운데 물길을 내어주시고 죽음이 가득한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한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록 전혀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일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일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라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고향을, 나라를 그 가운데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는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통해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야가 자기의 나라와 그 민족들의 주권과 과거의 다위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큰 왕국이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수 없게 된 그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일이오 큰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일을 행하시고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새일을 경험하게 될 택하배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 과거 내가 느꼈던 은혜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부흥들만 기억하고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예배 참 열심히 드렸는데 지금은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과거의 교회를 이웃들을 참 열심히 섬겼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옥기 원하께는 사랑하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고 더 나아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비록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며 강을 만들어 주시고 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생수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는 우리 광석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